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그리드뷰 컬럼의 인프 타입이 캘린더인 경우 사용하는 피커 타입과 픽스 피커 스태터스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속성들을 사용하면 인프 타입이 캘린더인 컬럼에서 연도와 월을 선택하는 방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 예입니다. 피커 타입 속성의 기본 값은 Selectbox입니다. 혹은 피커 타입 속성 값이 다이나믹인 경우 픽스 피커 스태터스 속성 값은 디폴트 혹은 먼스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드뷰입니다. 데이트 컬럼을 선택하십시오. 데이트 컬럼의 인프 타입이 캘린더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상태에서는 피커 타입이 Selectbox입니다. 이 경우 컬럼의 달력 아이콘을 클릭하면 연도와 월이, Selectbox 같은 목록 형태로 표시됩니다. 스튜디오로 돌아옵니다. 데이터 컬럼의 피커 타입 속성 값을 다이나믹으로 변경하십시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달력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Selectbox 같은 목록은 없습니다. 대신 연도와 월이 상단에 표시되고 상단을 클릭하면 연도들이 표시되거나 월들이 표시됩니다.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옵니다. 데이터 컬럼의 픽스 피커 스태터스 속성 값을 먼스로 설정하십시오.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달력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표시되지만 상단을 클릭하면 월들만 표시됩니다. 연도들은 양쪽 화살표로 선택해야 합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도들은 양쪽 화살표로 선택해야 합니다. Ț ROS 감사합니다. этуagen collar 그리스도 마련 기어군 경력 연간 욕 Man 기어군 영 reacting 감사합니다.